자유학기대 수업에 바로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에요. 얘는 1학기 때 이런 숙제를 했어. 고어, 올라간다. 고어, 고어하고 업이잖아요. 이게 천례적인 작품이었는데 그때 제가 뭘 나왔어요. 이건 어떻게 되냐. 흔히 사는 건 한 숙이야. 단어 철자를 가지고 의미를 연상시키려고 합니다. 이때 이걸 내가 못 알아봤어요. 정말 이때 제가 얘를 알아봤어요. 이건 얘가 똑같은 얘야. 썩은 일이 갑자기, 갑자기 하는 일이 팍 나죠? 그런데 이런 게 자유학기대가 없으면 할 방법이 없어요. 그나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의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.